고양이 춤이요? 안 먹어요 네 아 좀 그런데 해볼게요 애들보다는 잘 치면 좋으니까 그래 잘 침다 어디서 배웠냐고? 이거 하늘이 형한테요 아 진짜? 저 이런 거 다 하늘이 형한테 배웠어요 하늘이가 언제 가르쳐줬대 그거를? 품스쿨 할 때 그냥 가르쳐준 걸 보고 듣고 네가 외운 거야? 네 우와 산이 전쟁가? 그 날 여기서 가르쳤어요 여기서 몰라가지고 하늘이 형한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래요 그 다음 어머니가 치는 거 뒷부분 배웠어요 해봐 이거요 그냥 또 가르쳐준 거 한 개 더 있어요 뭐? 네 진짜? 진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